1, 2, 3... 1, 3, 4... 2, 3... 1, 4... 2, 4... 3, 4... 2, 4... 아멘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게 이런 건지 그 남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알았어요 프로포즈하고 싶어 언제? 누군데? 원래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해 형한테 아주 중요한 일은 여자분 좋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? 형 남자로 최고야